청양고추 열무 물고루 소금 물 중간중간에 뒤집어줄게용 종이컵 1컵 반 1스푼 반 중약불로 양파 밀가루풀 완전히 차갑고 고춧가루 200ml 다시마를 넣어주고 마늘 2스푼 매실청 5스푼 까나리 액젓 7스푼 구운 소금 홍고추를 갈아줍니다 고추장 고춧가루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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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호박 커피도 먹으면 더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조금씩 먹고싶어요 ㅎㅎ 이것도 먹으면 더 맛있겠어요 ㅎㅎ 그래도 구추마를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ㅎㅎ 이제 매운 하루에 먹을게요 ㅎㅎ 실온의 하루! 4일 5일 정도 후에 먹어볼게요! 소주에 먹으면 더 맛있을 거에요 ㅋㅋ 반죽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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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된장 맛있는 소면 간장 1스푼 무조젓 1스푼 10초 1스푼 참기름 맛있게 익은 여유를 넣어줘요. 맛있게 익은 여유를 넣어줘요. 맛있게 익은 여유를 넣어 주세요. 맛있게 익은 여유를 넣어주세요. 맛있게 익은 여유를 넣어주세요. 이제 물이 넣어주세요. 밥에 해 주신 소스에 안 넣어주세요. 안녕하세요 까니 까니 깐짱입니다 안뇽 오늘은 제가 며칠전에 열무 얼갈이 김치를 담갔거든요 너무 맛있게 익어서 비빔밥 국수도 준비해봤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esse 김치 국수 ! 너무 맛있었습니다 Chip 돼지고기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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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 치킨 달콤해 양파 바삭받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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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쾌쫘... 이제 양념은 ingredients 김치맛이 먼저 넣어서 너무 맛있는데? 열무가 맛있게 됬어 ㅋㅋ 열무가 맛있게 됬어 ㅋㅋ 염금지 진짜 맛있다 ㅠㅠ 염금지 잘 됐지 ㅠㅠ 염금지 진짜 맛있다 ㅠㅠ 염금지 진짜 맛있어 ㅠㅠ 염금지 잘 됐지 ㅠㅠ לעifie영 ! 와..미쳤네 .. 비빔밥이 난리나는데 ? 치킨에 치킨을 하면 안어졌어요 ㅎㅎ 맛있게 먹는 중 오늘은 치킨을 먹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ㅎㅎ 치킨을 먹었을때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ㅎㅎ 치킨을 먹엔 맛있지만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요 ㅎㅎ 치킨은 진짜 맛있어서 먹기 때문에 먹기 때문에 너무 맛있습니다 ㅎㅎ 치킨은 진짜 맛있고 맛있는데 매운 밥!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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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아주기 국물이 어짜피 첫kö $%&%&%%&%&%&%? 네.. 다 먹으면 나은 치즈맛 아직도 마실거에요 주먹밥! 체다치즈볼을 쓰는데 저이어보다 그래서tak breach하나 그랬었 선생님들 후루뚜루상 볶음밥 적응도 좋으니 고소한 고추냉이지만 너무 고소해요 ㅋㅋ 밥에 보리에 씹을때 탱글탱글한 느낌 양념이 너무 좋았어요 ㅎㅎ 김치찌개μπ 된장찌개가 너무 맛있어 ㅎㅎ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ㅋㅋ 안녕~~